지난 9일 강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강서구 기관장협의회 회의가 열렸습니다. 이날 회의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이훈 강서경찰서장 등 7개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전, 6월 문화행사 추진, 보이스피싱 현황 등 각 기관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의와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한편 강서구 기관장협의회는 지역 내 기관들의 업무 현황 등을 상호 공유해 원활한 협력을 위해 구성됐으며 모두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